네 12월 15일 금요일 오늘도 인사드린 주식 남자친구 주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웰바이오텍. 웰바이오텍 인사드릴까 합니다. 자 웰바이오텍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 지금 상승폭 고점 5200원 찍은 이후로 주가 하락인 펄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1312원까지 전일 종가 마무리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와서 이 친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영상 잠깐 남겨드리기 위해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작전주 관련해서 많이 영상 찍고 작전주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들이 좀 들어왔고 실제로 전일에 한 200명 정도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 웰바이오텍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지난 과거들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웰바이오텍 작전주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가 봐도 작전주입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 띄웠을 때 저때 당시 전기차 리튬 등등 재료들로 인해 슈팅 구간 만들어 줍니다. 자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만한 재료들로 슈팅을 만들었는데 주가 바로 하락시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보시면 지금 이 물량들 끌어올린 상태에서 매각시키면서 정리되는 부분이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자 이것 때문이겠죠. 잠깐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 분기보고서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오세요. 전환사체죠. 자 저태장치 재료 만들어주면서 자기들의 전환사체를 지금 웰바이오텍이 직접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26회 3호 전환사체 이 부분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자 보여드렸던 자기 전환사체를 가져오기에 주가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 주가 폭락시킨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친구 횡보상 보셨을 때 저점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설명드리면 자 주봉 보시면 현재 지지선 자체 보이시나요. 지난 과거에 따라 지지선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지지선 맞닿는 부분에 지금 밑고리가 달리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야. 물론 지금 천원 미만까지 천원까지 근처까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저점 매수로 평균 단가 낮추시고 반등 나오실 때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빠져나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작전주 관련해서 건들고 있는 종목들이 두 개나 있어요. 일전에는 엔투텍 관련해서 건드렸었고요. 지금 현재는 CCS 이 두 가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부근에서 왜 이 친구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지 지난 차트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제가 엔투텍 관련해서 지금 이 친구 작전주일 때 건드렸던 부분이에요. 차트 동일하죠. 호카창 끌고 올라오면서 유통 물량 장악하고 털어주는 모습 똑같이 호카창 장악하고 유통 물량 털어주는 모습 전환사체 부분도 동일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이 엔투텍 차트 비슷하죠. 자 이때 제가 건드려드리면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다시 매도타점 이때 당시에 잡아드려서 진행해드렸다는 거 알고 가실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인 AB 프로바이오 보시면 이 친구도 동일합니다. 재료 만들어내고 슈팅 만들어냅니다. 고가 찍어내고 주가 한번 떨구면서 물량 소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털어줍니다. 동일하죠. 주가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털어주는 모습 자 이게 작전주의 기본적인 틀인데 주가 떨어뜨린 이후에 지금 AB 프로바이오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저점 구간에서 다시 끌어올리고 나서 신고가 갱신하고 다시 주가 끌어내리는 모습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전에 전환사체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환사체 부분 보시면 제26회차 전환사체 110억가량 상환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웰바이오텍 지금 110억가량의 물량들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털려면 주가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보셨을 때 아까 주봉 확인시켜드렸죠? 주봉 보시면 지금 현재 지지선 자체가 지난 과거 오랜 과거에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털어주면서 마지막 구간 털어주면서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남겨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다른 작전주였던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하게 주가 만들어주고 털어준 다음에 지난 과거에 맞는 지지선에서 상승폭 만들어줍니다. 이와 동일하게 차트 움직일 거고요. 자 PHC 보시면 자 이 친구도 작전주죠? 고점에서 주가 털어주고 저점부근에서 어떻게 해요? 주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쵸? 주가 다시 끌어올리죠? 주가 끌어올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 신고가 갱신시키고 다시 털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죠. 자 이와 동일하게 현재 상황 지금 웰바이오텍 동일하게 진행될 거고요. 겁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부근에서 저점부근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과거에 있는 지지선 부근 맞닿는 부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지금부터 다시 저점매수 들어가시거나 평균 단가 낮추셔서 덜 손해보시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시키시거나 아니면 중간쯤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으로 전환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요즘에 웰바이오텍 말고도 CCS 지금 제일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요. 자 CCS라고 지금 제가 영상 계속 남겨드리는 이 친구 작전주입니다. 제가 대놓고 이 친구 작전주라고 영상 초반에도 매번 말씀드려요. 11월 17일에 제가 영상 남겨드렸던 이 작전주 부분 보시면 지금 CCS는 총가가 낮기 때문에 주가 등락국이 큰 상태입니다. 지금 갭 떠있는 부분 매꿔야 되기 때문에 주가 한번 떨어뜨릴 거고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등락국이 이뤄질 겁니다. 자 이 CCS 저 주나미가 남겨드린 영상이고 실제로 차트 보시면 저때 당시 11월 17일이지 않습니까? 자 11월 17일에 제가 남겨드렸던 영상대로 따라오셨더라면 동일하게 현재상 차트 보시면 저때 당시 제가 영상 남겨드린 거 언젭니까? 자 이때 제가 영상 남겨드렸습니다. 이 갭 물량 메꿔야 되고 작전 세력 입장에서 반대매매 물량으로 털어줘야 된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제가 반등폭 만들어준다 영상까지 남겨드리면서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수급들 파악하고 외인들과 프로그램 등등 매수 타점들 다 확인하면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수익으로 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웰베아트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작전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드렸던 작전주 종목만 못해도 4가지가 넘어요. 즉 현재 CCS 종목도 계속 컨택드리면서 못해도 제가 50개 넘는 영상을 남겨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웰베아트 제가 오늘 영상 남겨드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 수급들 파악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110억가량의 물량 들어오는 고점 들어가시기 전에 주가 끌어올리기 전에 상승 이펄스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 들어가시는 평균 단가 낮추시고 이거 전환시켜서 수익이나 아니면 손실을 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49208706으로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구독이라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방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제가 LS 머트리얼즈 이런 식의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도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작전 세력 종목들은 실시간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친구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 텔레방 들어오셔서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매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작전 종목들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기본적인 패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저랑 문자랑 텔레방으로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49208706으로 이 구독이라고 문자는 안 주셔서 수익 나실 것도 못 가져가지 마시고 손실 피하실 수 있는데 못 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제가 작전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시는데 지금 이 저점까지 내려와는 대응 가능하신 데도 못하신 다음에 그 이후 지나고 나서 연락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릴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매수 외도 타점들 이런 것들 비용, 더군다나 텔레방 운영하는 이런 것들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49208706으로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만약에 이 텔레방 운영 안 하신다 그럼 구독하시고 숫자 2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 문자로만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구나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주시고요. 작전주 종목들, 웰바이오테 지금 현재 주가 다 떨어뜨렸고 현재 양봉 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하면서 주가 흐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체 자기들이 지금 가져간 상황에서 110억가량의 물량들 남아있기 때문에 주값 한 번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하셔서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무조건 저랑 같이 웃으면서 웰바이오테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도 주식남시 주남이 영상 남겨드렸고 제가 말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작전주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주 제가 지금 4개 정도 운영하면서 현재 CCS 건들고 있고 제 영상 CCS 찾아보시면 실제로 매수 웨더 타툼을 잡아드려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웰바이오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뭡니까? 110억 전환사체 진행하는 자기사체 이내에 지금 다시 반등 끌어올릴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서 손실 맞거나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920-870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세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문자 하나 안 주셔서 결국에 손해보시는 부분 없길 바랍니다. 제 텔레방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웨바이오테으로 수익 가져가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